자, 칼만 와류는 뭘 쓴다? 초음파를 쓰죠. 초음파, 송신기, 수신기, 그렇죠? 발신기하고 수신기를 하고 있네요. 발신기, 수신기 써가지고 어떻게? 초음파를 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중에 일어나는 와류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와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둥, 삼각형이 기둥을 세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기둥 진암에서 흡입된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고 그 와류를 정도를 초음파로 측정을 하는데, 얘는 뭐다? 최적유량 계측 방식이라고 했죠. 최적유량. 질량유량 계측하는 방식이 열선 열막식, 핫와이어 핫필름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방식이 질량유량을 계측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다. 온도, 압력, 변화에 따라서도 어떻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계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초음파를 이용을 하고 질량유량이 아니라 최적유량을 계측하는 방식이다. 라고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엔진 오일의 유압이 규정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아닌 거예요. 오일 팬에 오일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포올리는 압력이 부족할 거예요. 오일 양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압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일 전도가 과대하다, 전도는 뭐다? 끈적끈적한 정도인데 너무 빡빡한 거예요. 뻑뻑하면 어떻게 한다? 포올리기도 좋지 않고 포올린다 성취더라도 압력에 저항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 맞죠? 우리 혈액이 맑지 못할 때 뻑뻑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굉장히 압을 많이 받잖아요. 고혈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이 장력이 약화된 겁니다.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장력이 약화되면 조그만 압력이 자꾸자꾸 열릴 겁니다. 쉽게 쉽게. 쉽게 열리니까 아래쪽에서 오히려 다 세버리죠. 그럼 위로 공급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그리고 오일 펌프가 마모된 거예요. 그럼 펌프가 마모된 게 아무리 열심히 돌아봤자 어떻게? 제대로 포올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